짤러 그렇지! 자 지효 짤르고! 자 지효 짤르고! 석삼 형 나가 나가! 석삼 형 나가 나가! 석삼 형 나가 나가! 어깨! 어깨! 둘 다! 둘 다! 둘 다! 둘 다! 둘 다! 누나 축구 몇 명이서 해 축구? 12명! 제가 딱 원하는 금액입니다! 합격! 합격! 자 합격! 오케이! 야 근데 너무 세게 껴안는 거 아니냐고! 어디까지 올릴 거야! 아헤이!